안녕하세요. 혜연입니다. 오늘은 이마트에서 구입한 초코케이크랑 요플레, 아메리카노, 견과류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플레랑 머신 시럽이에요. 입 한 대가 예쁘게 나왔는데요. 여자아이브가 어떻게 되요? 이마트에 베이집 좀 먹겠습니다. 볶음밥은 여기서 맛있네요. 여러개의 비밀을 먹기에는 달콩하고 맛있게 먹어지면 너무 맛있어 맛있어 팽이버섯 맛있다 초콜릿 코팅 곱글 곱글 꼭 벗고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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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젤리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은 아닌데 이거는 마침 고추냉이가 잘 어울렸다 물고추냉이가 잘 어울린다 안돼 크기도 하고 마침 안 할래 다음날에 다르다 단무지 muita 비 monster 과연 tribe 은 못 día 먹자 고춧가루 고추장 뉴 stop 고소해요 고소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용 고소해요 제가 달콤한 맛을 도와드리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